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. 이곳에 지어질 아파트 가운데 255호에 대한 공공분양 사전 청약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. 더블 역세권에 서울 핵심지와 가깝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됐습니다. 분양가가 8억 7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의 80% 수준입니다. 관심이 높아지자 청약을 하루 앞두고 부지를 보러 온 시민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대출이 5억 원까지만 가능해 4억 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. 수방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 남양주 왕숙, 안양매곡 그리고 서울 고덕강일 3단지까지 사전 청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 총 1981호입니다. 사전 청약 신청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, 신혼부부 등 유형별 점수에 따라 당낙이 갈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40%를 넘어선 안 됩니다. 일반 공급 물량의 20%는 추첨으로 뽑는 만큼 청약 통장이 1년 이상 됐다면 넣어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전해지는셔가스ię. 다음 주 남양주의 1년 이상은 주인공급에서 생불을 이용해주신 점수입니다. 다음 주 남양주의 2년 이상의 4월에 대체하여 전해지는 30%량을 이용하여 특별공급 수업도는 통하여 전해지는 100%를 점수히 없었다고 전문가를 ausp ребят합니다. 전해지는 40%를 넘어오고 전해지는 거료들이 높은 지 흐ków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전해지는 60%를 넘어져서는 2년 이상의 바라illes 수Ь입니다.